기업의 생생한 소식을 전달해드리는 금요탐방리포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NH투자증권 청담 WM센터 황보원경 차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금요탐방리포트 가장 기업과 밀착해서 또 우리가 알려주는 이 시간이다 보니까 더 기대가 됩니다. 오늘은 어떤 기업을 탐방하고 오셨나요? 최근 구직난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구직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국내 온라인 구인구직 플랫폼 1위 업체인 사람인 HR을 다녀왔습니다. 네, 금요탐방리포트 상당히 제가 좋아하는 코너인데 오늘 금요탐방리포트에서 사람인 HR을 특히 살펴봐야 되는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사람인 HR 같은 경우는 2002년 상장 이래 꾸준하게 시장 점유율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1위였던 자코리아 같은 어떤 경쟁 상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후발주자로서 차별화된 컨텐츠와 여러 가지 플랫폼으로 인해서 현재는 점유율 시장 점유율 1위를 지금 차지하고 있는 대표적인 업체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모바일 취업 시장 개화라든가 최근에 어떤 수시채용이 증가하면서 매출액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요. 경기 둔화 속에서도 본인만의 성장이 지속되는 부분이 있어서 동사만의 어떤 강점이 있다고 판단돼서 탐방을 다녀왔습니다. 네 솔직히 여쭤볼게요. 잡코리아와 사람인 중 어떤 게 더 잘 나가고 있나요? 예 사람인이 훨씬 잘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최근에 취업 시장 자체는 어떤지 업황에 대해서도 좀 들여다볼까요? 사람인 HR은 일단 소개를 드리면 온라인이나 모바일 속에서 구직자와 구인자를 매칭시켜주는 플랫폼 업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체 시장 규모는 한 1800억 정도 규모인데 그중에서 아르바이트 시장이 한 800억이 포함되어 있는데 1000억 정도 되는 시장에서 동사 같은 경우에는 취업 포탈 플랫폼을 모바일과 포탈 사이트를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취업 시장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경기가 둔화되면서 공채보다는 스팟 채용, 즉 저희가 아는 수시채용이라든가 투잡이라든가 어떤 비정규직 채용이 증가하면서 최근에 공고권 수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동사 같은 경우에는 전체 시장에서 마켓 쉐어는 25% 정도 되지만 아르바이트 시장 800억을 빼게 되면 사실상 마켓 쉐어 60% 정도를 가지고 있는 절대 강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반대로 이제 방금 말씀하셨던 좌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 기준으로는 비교적 높지만 아르바이트 시장의 절대 강제인 알바몬의 매출이 전체 매출의 50% 정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300억 정도 되는 어떤 30% 정도 시장 1000억 규모에서 3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2위 업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규직 채용에서는 좌코리아가 더 인기가 많고 알바 채용에서는 사람인이 더 앞서간다고 말도 할 수 있을까요? 반대인정우라고 말해야 될까요? 알바몬은 상대적으로 아르바이트 채용의 절대 강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정규직이나 수시공채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사람인 HR이 절대 강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더불어서 동사는 2014년도에 대규모 투자를 함으로 인해서 2015년부터 모바일 시장에 본격적인 진출을 했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시장 점유율을 계속적으로 키워가고 있고요. 반면에 좌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최대 주주가 PF 펀드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전체 수익금의 일정 부분 이상을 배당 수익으로 많이 뽑아가는 부분이 있으면서 시설 투자가 많이 지연되면서 최근에는 급격하게 매출액 부분이 시장 점유율이 계속 줄어드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떤 모바일 취업 시장의 개화와 그리고 이제 취업난이 계속 가속될수록 기업들이 어쨌거나 지금 수시채용이나 경력직 채용을 증가시키면서 공고 건수 기준으로는 계속해서 이 시장이 커지고 있다는 부분이 한 번에 여러 명을 뽑는 공채가 아니라 한 명 한 명씩 뽑는 경력직 채용도 많아지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사로 보면 더 많습니다. 예 맞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그런 부분에 있어서 차별화된 컨텐츠 능력을 제공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동사의 특징적인 어떤 서비스인 아바타 매칭 서비스 같은 경우나 푸시 알람 메시지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어떤 구직자의 어떤 니즈에 따라서 구직자에게 적합한 직업과 직종을 추천해주는 메시징 서비스 같은 것들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구인자들이 굉장히 사람인 HR을 선호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부분에서 볼 때 이제 유료 서비스 가입자도 올해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동사 같은 경우는 좀 독특한 부분이지만 온라인과 이제 애플리케이션 관리 비용 외에는 특별하게 설비 투자를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현금성 자산도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어떤 R&D 비용 외에는 상대적으로 시장의 현금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회사로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딱히 뭐 관리 비용이나 증설 비용 같은 게 안 들기 때문에 시장에서 자금적인 측면에서도 유리하다라고 말씀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시장에서 투자하기 이전에 오해할 만한 것들, 또 주의해야 할 것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시원하게 해결해주시죠. 사람인 HR면 일단 어쨌거나 경기 시장에 민감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취업 같은 경우에는 경기 둔화가 이루어질 경우에는 공고 건수가 줄어들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에 대기업이 몇 명을 뽑는다더라 이런 뉴스에 굉장히 민감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기가 둔화되는 상황 속에서는 채용 공고 건수가 줄 수 있다고 시장에서 많이 오해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최근에 대선을 앞두고 주가 변동 속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이제 어떤 대선 주자들이 취업 관련된 정책을 발표할 때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민감하게 주가가 좀 변동성을 보이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첫 번째 중요한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던 사람인은 공고 건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취업 정규 공채 공고 건수는 만약에 줄어든다고 하더라도 방금 말씀드렸던 최근에는 이제 평생 직장이 좀 무너진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투자비라든가 비정규직 그리고 스팟 채용이 증가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공고 건수가 꾸준히 증가되고 있는 측면에서 과점화된 시장에서 절대 강자인 사람인 HR 입장에서 그때는 시장은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고 판단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더불어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정책적인 변수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설비 투자 비용이 이런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안정적인 재무 구조를 가져갈 수 있고요. 동사 같은 경우에 전체 시장 규모에서 한 50% 이상을 차지하는 절대적인 시장 지배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취업 시장이 변화되는 변화에 꾸준히 빠르게 민첩하게 적응할 수 있는 강점이 있습니다. 네, 오히려 뭐 쓸데없이 정부 정책에 입에 좀 오르내리면서 괜히 급등락을 반복하는 게 사람이나 일치하는 때는 오히려 안 좋은 소식이 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그렇다면 향후 실적은 또 어떨 걸로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네, 실적 추이를 도표를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인 HR 같은 경우에는 2013년부터 꾸준하게 매출액이 신장이 되어왔습니다. 단기간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이 개화되는 시기를 2014년, 15년도로 볼 때 사람인 HR이 설비 투자를 했던 2014년도를 제외하고는 2015년부터 매출액이 지속적으로 꾸준히 성장했다는 측면이 긍정적이고요. 그리고 동사 같은 경우에는 사업계획표 상에 만약에 인건비 투자라든가 어떤 그 R&D 비용을 투자를 만약에 했을 경우에는 단기적으로는 이익이 감소되지만 중기적으로는 그 이후에 효과가 굉장히 극명하게 드러나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도 일단 증권사 리포트 추정을 본다면 한 850억 내외의 어떤 매출 신장을 하지 않겠냐라고 보고 있는 것 같고요. 가장 강점은 안정적으로 매출이 연평균 한 20%씩 성장하고 있다는 측면이 굉장히 큰 강점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강점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보시는 것처럼 차트에서도 실적이 꾸준하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렇다면 투자하려는 투자자들을 위해서 매매 전략도 함께 제시해 주시죠. 동사 같은 경우에는 올해 들어서 상대적으로 경기 업종에서 안정적인 회사들에 대한 주가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주가가 서서히 회복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EPS는 한 800억에 영업이익 160억에서 170억 정도를 하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요. 그래서 EPS 기준으로 한 1170원, PER 한 18배에서 거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반적으로 광고 업계나 이런 어떤 HR 업계들 평균 PER이 25배 정도 거래되고 있지만 아무래도 이제 과점 업체인 잡코리아를 고려해야 되는 부분을 일부 고려해 볼 때 할인은 한 10% 정도에서 22배 정도에서 증권사에서 여러 가지 목표 주가를 제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볼 때 분할 매수 관점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람이나 HR 아직까지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분할 매수 관점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금요탐방 리포트였습니다. 취업 포털 서비스의 강자로 주목받고 있는 사람인 HR을 다녀왔습니다. 함께해 주신 H투자증권 청담 WM센터 황보험경 차장님 고맙습니다.